라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라면도 끓여봤습니다 계란밥과 라면의 조합은 짱! 오늘은 보롬왓이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도깨비 드라마 나왔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라스 거리! 여기가 보롬왓입니다 여러분 원래 라벤더가 있는데 지금 날씨엔 없다고 하네요 나 초코시빵 먹을까? 나는 커피를 마셔야겠어 나는 뭐 먹지?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40분 동안 운전을 했더니 정신이 몽롱하네요 정신이 몽롱하다 50분 동안 maker 이렇게 아메리카노와 소보루를 주문을 시켰습니다 빛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조합이 정말 많네요 멸크를 먹으러 간다 두 번째 에피소드 찌개 하지만 키보드 할 수 없어 아씨 야 니 해봐 이 고양이 미친년은 나야 이 고양이 미친년은 나야 여기가 바로 메빌밭인가봐요 여기는 라벤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메빌밭 여기 메빌밭 여기가 바로 살현 스킬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저번에 미친 예 이 너 요거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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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은 스노플링하러 파포포구에 갑니다. 거기가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스노플링하기에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예요. 근데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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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씨가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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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빵을 먹으러 제주 시내에 왔어요. 되게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이곳은 앙투아네트라고 아주아주 큰 빵집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이랍니다. 저는 인자미 빵, 소콜라, 그리고 주일리 빵 이렇게 세 개 골랐어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보세요. 빵, 국마, 최고입니다. 커피도 괜찮아요. 굉장히 빡. 오늘 야식은 바로 비빔면! 그리고 베이컨! 집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일단 막걸리를 먼저 그리고 사이다를 저는 반을 넣을 거에요 그리고 와인도 한 모금만 저는 먹을 겁니다 완전 완벽한 야식이죠 여러분 이제 다 마셔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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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야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스크램블에그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커피 끓여 먹으니까 탐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을 따로 끓이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 나의 사랑 우리 사랑 프렌치 커피 맥싱 커피 짠 짠 오늘의 아침입니다 샐러드 계란 버섯 베이컨 핫케이크 국 소스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커피 먹어보겠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역시 프렌치 커피 저는 서귀포 올레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야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 왔으니 또 시장 가봐야겠죠 하늘이 너무 예쁘다 부산 가기 싫다 안녕하시리 부산 가기 싫은 이런건 너무 추척 아 그냥 돌아가기 싫은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주도 제주도 나의 사랑 제주도 어디에서 왔나요 나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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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할머니가 형님의 이 모습이 또 너무 잘 어울린다 nels과 함께 hunch 편의점에서 짜파게티와 곰만두, 야식을 샀습니다 오늘 다리 예쁘게 떴네요 그리고 집 앞에 이런 오징어 배도 왔네요